어린이머린핀 어린이머린핀 태팅실 어린이머린핀 코스모스 꽃잎 꽃잎 8호 꽃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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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바늘을 당겨주시고 바늘을 넣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슬립코 꽃심이 3개 꽃을 3개 1,2,3,4,5,6 같은 자리에 뺏,떠주세요 꽃잎을 뜨기 위해, 다음 코에 슬립 꽃잎을 뜨기 위해, 다음 코에 슬립 꽃잎을 뜨기 위해, 다음 코에 슬립 다음 코에 다시 rhe heads 같은 곶 1,2,3,4 1,2,3,4,5,6 1,2,2,4,5,6,7 with 꽃잎 다음 꽃성ам 꽃잎 3번 감고 꽃에 3번 감고 꽃잎 3번 감고 또 한잎이 완성 다음 꽃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옆 코에 슬립 6번째 꽃잎을 만들기 위해서 옆 코에 슬립 3번째 꽃잎을 만들기 위해서 옆 코에 슬립 옆 코에 슬립 바늘을 넣고 슬립 3번째 꽃잎을 만들기 위해서 같은 꽃잎을 만들기 위해서 3번째 꽃잎을 만들기 위해서 4번째 꽃잎 3번째 꽃잎을 만들기 4단계 꽃잎이 빨빗하게 해줍니다 물풀 다림질 할 때 쓰는 풀 풀을 사용하면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냐 이런 핀 같은 걸로 골판지 같은 데다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펴요 쭉 이렇게 펴서 쭉 펴서 넣고 그 다음에 물풀 스프레이를 된 거 그걸 이렇게 쭉 뿌려주시고 나면 그게 이제 말리면서 빳빳해지거든요 그렇게 쓰면 더 이쁘겠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꽃잎 지금 만들어 놓은 거를 몇 개를 뜨냐 3매 3매 3매를 떠주세요 3매를 떠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떠주세요 이렇게 꽃을 3송이 떴어요 코스모스 3개를 썼는데 여기 밑에 꽃받침을 떠줄 겁니다 꽃받침을 떠줄 때 이제 가지고 있는 핀의 길이에 맞춰서 본인이 떠주고 싶은 뭐 이렇게 해서 가까이 붙여줄 수도 있고 조금 넓게 붙여줄 수도 있겠죠 그거를 알맞게 그냥 본인이 원하는 만큼 떠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25코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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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코 올렸습니다 짧은뜨기 긴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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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뜨기를 3단 긴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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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그럼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저는 뭐 꼭 살짝살짝 꼬매셔도 되고 불안하면 전 본드로 붙입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이걸 여기다 구슬들을 달아주셔도 되고 안달아 주셔도 이뻐요 어떻게 보면 구슬 안단게 더 깔끔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요번에는 제가 구슬은 안달을 거에요 아직 델말라서 떨어져요 이렇게 이쁘게 머리핀 떠서 딸들에게 꽂아줘 보세요 좋아할 겁니다 손주나 손녀한테 꽂아줘도 굉장히 좋아해요 올해는 올해 올 봄에는 이쁜 요런 핀을 만들어서 선물해 보도록 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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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